어떻게 해? 뭐 그라운드, 미드, 하이 다 해줄 수 있는데 어느 거? 어느 거? 미들이 좀 멋있지 않나요? 아 미들이 멋있다?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넘어지는 곳 그래서 컬립스라 그래요 컬립스라 그래서 컬립스가 영어로 뭐? 컬립스 지금 무릎 밑에는 땅에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부터야 차례대로 넘어지면 돼 쭉 그치 그렇지 그리고 팔꿈치가 지금 내 옆구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지금 못 움직이잖아 이걸 빼 그렇죠 그래야 공을 그렇지 공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공을 완전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되게 다소거 탄데요? 일단 이렇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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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거 타게 공을 잡고 땡기면서 그렇지 아까에 비해서는 충격이 어떻다?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진짜 덜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조금 돼 아파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발 짓고 그렇지 이제 그라운드로 가야지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라운드로 가시고 아 그라운드 볼리 볼이 낮으면 무릎하고 내 어깨하고 낮아지면 돼 근데 이게 낮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낮아지는 거야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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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마이크 내가 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약간 대각선 느낌으로 그렇지 그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GK의 세이빙이 첫 번째 컬립스라고 해서 제일 기본적인 넘어지는 연습 컬립스 네 알았죠? 네 어떻게?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위치를 잡아 봐요 이 슈팅을 막기 위해서 진짜? 네 진짜? 진짜죠? 네 분명히 네 진짜죠? 네 아 왜 고개를 숙이고 좌절을 하고 막을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위치가 최적의 위치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일 좋은 위치가 어디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골키파은 항상 뭘 하라고 그러면 항상 여기야 여기가 어때? 널 데가 많아요 많이 넓죠 네 그죠? 골 에어리 라인 5.5m 여기에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반 정도? 반에서 조금 뒤? 훈련할 때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 왜? 그래야 내 위치를 내가 알고 내가 하던 데가 있잖아 항상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와서 라인에서 벗어나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건 가운데야 정확하게 가운데 그러면 대각선을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할 때는 요 콘을 한 30에서 50cm 정도 뒤에다가 놓고 내 무릎하고 내 무릎 사이로 또라고 콘이 보이며 일자가 되면 내가 정확한 위치에 선다 그럼 보시기에 어때요? 딱 맞아요 확실해요? 네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거야 네 맞아요 볼이 있으면 이동 이동을 하는데 골키판은 항상 타원형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골대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골대 쪽으로 가지만 골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골대를 약간 벗어나 기준이 자 위치 선정 자 위치 선정 볼이 이동을 하면 내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위치 선정을 해서 슈팅을 때리려고 할 때 뭘 해? 자세를 잡은 다음에 슈팅이 날라온 걸 뭘 해? 또는 클립스 끝 오케이 오케이 네 골키파가 이 골대 안에서 골을 막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걸 오늘 다 한 거예요 네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골키퍼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어설프지만 열심히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축구 쪽에서도 골키퍼 쪽에 좀 더 이렇게 많은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골키퍼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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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